안녕하세요. 애완견의 법칙에서 이준민 역을 맡은 성우 이규석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떠세요? 제 외모 부시니까 좀 찌질해 보이시나요? 제가 맡은 인물이 바로 이 찌질한 남자한테 꽉 쥐어받고 싶은 남자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런 찌질한 남자들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준민 배역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연기했고요. 그리고 저는 사실 실제로는 이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. 네, 아무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!